서 바이버 음? 수장제거 아니 뭐야 그리고 요래시 어이가 없네 피는 채우면 되지 뱀포도 운빨게임이니까 원작 고증이 아닐까? 아닌가아 아닌가아 난 또 필요없겠다 생존제 이렇게 막으면 맞나아 이번에 퀀텀 브레이크 엔딩 봐서 용량이 났으니 시프 해야겠다 시프도 하고 소울게임도 해야지 엘든링 나오기 전에 엘든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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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엘든링 얼마 남았다 분명 프롬소프트가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을거야 엘든링 엘든링 이번달인데 얼마 언제더라 암튼 이번달입니다 권장 1070? 헐 권장..되긴하네 권장.. 권장도 제..뭐야 내가 넌 못참지 에델링 최소 1060인데 사펑데스 3080 안사는 구다람쥐 없지 예구 다람쥐 없지 사펑 안사고 글카만 산사람이 승리자 성혼돈 어? 어? 께 이슬도술 락아가블링 락아가블링 핥아먹기 살짝 귀찮다 대단원 쓸수있네 야골 야 꿀 쥐이de 휘살 폭발 builds 방해했네 어유 응 미안해 내가 방해했구나 거울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흡혈 개좋네 이 좋은걸 왜 안 쓰지 맹독 맹독 쓰기 싫은다 깐리검 짜비 짜비 쓰기 싫은다 포개 주면 안되냐 싫으시면 말고요 그 땐 안 먹었죠 그 땐 안 먹었죠 그 땐 논이 없었으니까 뽑뽑뽑뽑뽑뽑뽑 대단원 각이네 몰랐으니까 소소한 소소님 13개월 구독 맹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강화하지 맹독 의대갔냐 앗 앗 근데 보통 척에 두 장 있을 땐 없잖아 와우 엔트134개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딩집 되셨습니다 우 앗 잉 끝 마이 그케 충격 그럼 갓겜이지 산돌아 빰빰빰 이거 대단한 각 볼거면 어차피 난 놓고 싶은데 대단한 각이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올롤롤롤 올롤롤롤 엘리트 각인 가겠는데 각인 가겠는데 배빰이 불타면 배빰이로 준아 아닌가 아닌가 배빰이 불타면 배빰이 불타면 배빰이로 준아 배빰이 불타면 배빰이 불타면 배빰이 불타면 안 돼 가지마 난 여기서 나갈꺼야 쟤들은 돈 어떻게 뺏는거지? 이펙트는 돈을 어디다가 들고 다니는거지 스파이어페이 있는거야 코인이야 코인이였어? 여기서 불쾌 나오면은 유코스트인데 왔어 NFT 결제 아 뭐야 왜케 왜케 다 0코임? 아니 거의 다 0코 떴는데? 미쳤네 미쳤네 옥토리 셔네코네 오! 포개다 자 제 미친 돌리도 떴다 어이가 없네 복제 포션 쓰자 으아아아 으아아아 오케이 쌤 포션이 좀 더 괜찮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권력과 까비 12딜 괜찮아 표표를 하면 돼 아작아작 채식 아니 아니 뱀식물은 채식이야 육식이야 섬탑에 비건이 있다면 뱀식물은 먹어도 되는건가 공불일까 공불일까 뱀 하하하하하 나 죽어 뱀식물은 식물인가 뱀인가 뱀인가 뱀 음 동물이 아니라서 괜찮다고? 그럴싸한데? 위에 있는 나노가 본질이라면 파리지옥은 지옥이었군 4개는 개였어? 충격적인 사실 지옥? 띠기 뱀식물을 태워놓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뱀식물 서바이버 아닌가 아닌가 어 고개다 아닌가 뱀파이어니까 뱀식물은 잘 태우겠네요 뱀식물이랑 뱀파이어랑 관련이 있는 거였어? 저거 왜 저거 왜 저거 왜 힘 옷가 껴는데 18딜이야 아 잠깐만 심각한 수준의 뱀서 중독입니다 흡혈 개꿀인데 이렇게 좋은 흡혈 이벤트 이렇게 좋은 흡혈 이벤트 왜 안하지 제련의 축복 어 오갈영채화 아네 외함 버젤 이번엔 정품인가 짭퉁인가 이번에도 짭퉁 쓰냈고 어 갑자기 정품 갑자기 짭퉁 걔도 강화돼있어서 좀 짚기실네 강화 안된게 더 깔끔할텐데 유달리 이번판에 뱀이 많이 나오네요 뱀파이어라서 그런가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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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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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엔 뱀파이어 서바이버가 잘못했다 아 아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가 너무 공독성이 심해 그러네 아 고개 왜 다 밑에 쳐박혀 있어 망했다 아이 걔도 어... 흠... 흠흠 오오오 반사신경 아니 일단 뱀이 아니잖아요 아닌가 사일런트는 뱀이었다 사일런트 뱀반지 끼고 있긴 하네 벤벤지 뱀반지 뱀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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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뱀밤 뱀밤 뱀 워후 벤 벤 벤 같은 여자 악몽 폭주 블리타임 다 필요 없지 않나? 대단원 할건데 내껍 내껍 아니면 맹치 내껍이 낫겠지 심장점만 조심하면 될텐데 네메시스도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한 상점 두개 보면서 제거하고 한편으로 고개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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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.. 중요하니깐 오! 오아악! 잘못 눌렀다 쉿 복세포션이랑 헷갈렸네 에반데 돈 벌었네 저주인형 커즈드 브라더 생존자 지우는게 맞겠지 흡혈은 아직 쓸모가 있을거 같고 아이스크림 베스켄 라빈 스파이얼 어? 미쳤다 핫하다 안사게 좋아 흡입하자마자 오븐이 후 엇 스폰 읏 멈추 모lit 반수 하나 나오자마자 덱이 완전 다른 덱 됐네 오지구용 어 주우우우 어어 하하하 이게 아닌데 헤헤헤이 160대만 데리고 되겠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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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나의 마을놈 장화가 필요합니다 장화광선 어? 장화광선 옵션 땐 질걸 근데 화잠피치 안 때리네 그러면은 상관없다 그냥 버즈업 배신 역시 여기서 죽어 다음번에 죽어 하면 별 문제 없겠네 아아 다할랩 호호 아니 불 왜 왔지 약간 버릇처럼 불 밟았네 일반 못봐서 돈이나 먹을걸 돈이나 먹을걸 다할랩 그릇 언 럭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에헤이 물 밟을 이유가 없었는데 뭐야 왜 왔어 너 리벤지 연꽃은 한 턴에 수십 번도 발동 가능한데 왜 연은 한 턴에 한 번만 발동 가능한 거죠 차별입니다 연상향 좀 연상향 좀 오니무왕 롤백하기 전에 주는 대로 쓰십시오 휴먼 롤백 안되 개 쓰레기였다고 센터그래프 어 독삼속 독삼형 제거야 꽃은 피고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메가크릿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얼불춤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뭐지 마처인가 슬취 연야날려고요 선마다 두장 버리는 거였나 그걸 어떻게 싸워 미쳤는 것 같아 베타 때 한장 버림이었는데 두장으로 바꾼 거 보면 한장일 때 좋았나 봐요 아 달팽이 개장나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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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오우 싫어 오우 달팽이 너브스약이야 기절 요정허접되나 여정허접되나 야 마지막으로 진짜 극혐이네 그래서 일킬 손해 아 흠 아 아 아 백 personally 흠 흠 흠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조금 많이 워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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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방 어젯백 창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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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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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버리기가 착착 안잡히냐 아 왜 이렇게 안잡히냐 들어가 0거지 같은데 화상 부상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주넥이 안잡히네 아니 자꾸 전반이 밑에 깔려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전반이 깔려있으면 두 바퀴 돌려야 한 번 발동하니까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... 3050... 뱀서...